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역임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전체 큰 그림은 그가 사역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신앙적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으로 예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림과 찬양이 그 속에 담겨있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 신앙적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의 전체 1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16장에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마지막 사역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신앙적 태도를 보이는 것 보면 우리도 어떻게 주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와 안드로니고와 또한 유니아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교제하고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마리아는 당시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를 소개할 때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마리아가 굉장한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고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자기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친척이 되면서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사도들 사이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두 사람이 사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울보좌 먼저 복음을 믿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었고 또한 특별히 바울과 함께 복음에 갇힌 그런 갇힘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 같이 이 형제들도 그렇게 옥에 갇혀지면서 바울의 고난에 함께 멍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보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보금을 위해서 실제적인 고난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당시와 같이 박해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받은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받은 은사도 물질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이것을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고 다 다양하게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이들은 설교하는 은사로 또 어떤 분들은 청소하는 은사로 또 남을 위로하는 은사로 또 묵묵히 일하는 은사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보금에 합당한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금을 위한 수고는 참된 성도의 교제와 권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보금을 위해 수고했고 또 각기 상황들이 다르지만은 또한 옥에까지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한마음이 되고자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빌리포스 2장 4절에 빌리포스 교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의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살피는 일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상황과 일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상황들, 내가 도와야 할 것, 무엇인가 살피면서 기도와 헐어, 후원과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 힘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유익이 있고 그 열매가 있어요. 수고는요, 교회를 위한 봉사는요 결국은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면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고난을 감당하겠다 하는 결단과 참된 성도 안의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